XSFM입니다. I, D, W, K 토트루가 몇 살이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빠스티 체리아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치벅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빅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설맞이 액세스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빅그린에서 설 선물용 패키지 그리고 평산네이처의 야왕 아로니아진 이지의 크레이지 세일 및 패키지 그렇죠. 이거 크레이지라고 저희가 저번에 조금 웃었잖아요. 네. 진짜 크레이지더라고요. 네. 크레이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저기 야왕하고 그 아로니아진 이지를 합해서 야왕 반값 정도 더라고요. 눈물 나 진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그 사장님이 좀 자신이 있는 편이긴 한 게 아 이거 이제 먹어본 사람들은 또 찾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정확히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야왕 한 박스하고 한 박스는 이제 데이와 나이시죠. 그리고 아로니아진 이지 한 박스를 합해서 16만 9천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ES 7.5 식이유황 비누도 선물로 하나씩 드리고 있고요. 근데 야왕 한 박스 가격이 원래 23만 8천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세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푸르넥에서는 들고 가기 그럴듯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고요. 이거는 들고 가서 이제 가족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먹으면은 다 없어지는 선물 세트고요. 온가족이 모였을 땐 빵! 라파스티 체리아의 가격 할인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은 가는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기식의 명가 건기식이 뭐예요? 건강기능식품 바이르메드의 최대 50% 설 할인 여기서 50%는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죠. 아또라떼가 50% 할인이고 나머지 제품들은 30% 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면상 비디 또 장사 오래 해봤다고 또 전문용어 쓰는 거 봐. 건강기능식품 저렴한 가격 믿을 수 없는 퀄리티 커피 아르켈 커피 세트 2 플러스 1 이게 원래 10 플러스 1이었는데 그죠. 2013년엔 그러했죠. 이것도 큰 손해라며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에어비타도 만원 가격 할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황금 돼지해를 맞이한 앤서나이틴의 돼지 세트 시리즈 앤서나이틴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돼지 세트는 뭔가요? 돼지해라고 아 그냥? 네. 홍보 담당자의 상상력의 문제다. 돼지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실링이 매우 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SFM 의류 후두는 40% 티셔츠는 60% 기간 한정 할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 할인 시즌이. 그리고 설날 직후에도 주문하시고 그러신 분들 계신데 그냥 뭐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괜찮고요. 방송을 지금 늦게 들으셨다면. 사실 저희가 선물 선물하지만 실제로 선물은 회사에서 나가는 스팸 세트를 들고 가거든요. 샴푸 세트나. 그거 엄마 아빠 주면 좀 미안하지 않냐. 아니 그걸 엄마 아빠한테 주면 엄마 아빠가 그거를 큰 집에 들고 가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상하게 우리 집에 스팸이 참 많아요. 네. 그렇게 큰 집에 들고 가면 난 애도 없는데 큰 집에서는 그걸 들고 또 딴 데로 가요. 추석 때 쌓인 스팸 아직 반도 못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스팸은 사실 스팸은 조금 레어해가지고 제가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샴푸 세트 비누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정규직이신 분들은 회사에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들고 퇴근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돌죠. 폭탄 돌리기. 진짜 받을 선물은 액세스몰에 있다. 네. 네. 덕질이는 당초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설에는 조상 얘기 한 번쯤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방송을 7년이나 했거든 이제 아무 말인지 다 알 수 있어. 잠깐 이경영 문학인의 아들은 몇 살인가요? 초등학생입니다. 약간 중학생에 이제 끼어서 얘기를 했더니 네. 이번 주엔 뭘 틀릴까 시간입니다. 제가 은근히 이렇게 한두 가지 틀리는 게 컨셉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컨셉이 아니고 공식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틀려도 상관이 거의 없는 왜냐하면 출전이 족보라든가 전설이라서 사실관계를 실제로는 증명하거나 추적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도 가요. 틀린다고 많이 혼났더니 안 틀릴 생각은 안 하고 틀려도 되는 걸 들고 옵니다. 이 처멋된 놈. 안 틀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진짜 확인도 여러 번 하고 청취자 입장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노력해. 청취자분들이 알바 가져오지 말고 뭔 소리야 이러미 내가 얼마나 열심히 힝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죠. 틀렸다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건 알바가 아니죠. 틀렸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깜짝 놀랐습니다. 철면 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 정도인 줄은 몰랐다. 네. 서리입니다. 네. 지난번 공기 방송에서 제가 많은 제 원고의 많은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 원고는 총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가위질이 됐는데 일단 처음에 원고를 모을 때 한번 제가 바늘을 뚝 잘랐고요. 그리고 당일 바로 앞에 네티즌님이 하고 계실 때 저는 듣지를 않고 계속 아이패드를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어느 문단 잘라내고 어느 문단은 한 문장으로 줄이고 이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덕진인한테 무전을 치고 문자를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잘라 잘라 오븐으로 줄여 오븐으로 줄여 두 번째로 잘라낸 건 세세한 예시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되살릴 수가 없는데 첫 번째로 잘라냈던 것들 그걸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공방에서 뿌리는 생각보다 종종 과대평가된다는 말을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문장이 나왔는지 조금 논리의 전개상 위허감을 느끼셨을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의 저의 원고에서는 좀 더 많은 예시가 있었고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오늘의 얘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뿌리는 종종 과대평가된다. 참 많은 곳에는 뿌리 성애자들이 있죠. 우리의 뿌리는 원래 이랬으니 이래야 한다. 제가 했던 얘기는 뿌리는 과대평가되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뿌리가 아니라 뿌리에서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 변화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큰 조카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겁니다. 누구의 저의 그렇군요. 제가 작년이었나요? 어느 회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에 놀러와서 스타크래프트원으로 저를 능욕했다는 그놈입니다. 그건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3시간 동안 계속 그걸 반복한 건 그놈의 잘못이에요. 큰 형의 장남인데요. 다행히 형을 저의 형 자기 아버지를 담지 않아서 성격은 괜찮은 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서울 출생이니까 이민 1.5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언어는 하긴 하는데 유창하진 않고요. 뉴욕 퀸스와 머지니아주에서 자랐고 지금은 워싱턴 DC에 살면서 프로 포커 플레이어를 지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0대가 됐나? 네. 프로 데뷔를 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요. 한국에 작년에 놀러올 때는 이 녀석의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의 생일이라고 생신이라고 온 가족이 같이 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주인공은 이제 이 친구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는 여행의 막바지에 산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 산소에 묻힌 분은 저의 할아버지 그에게는 증조할아버지죠. 그렇죠. 저는 이분의 얼굴이 어점풋이 기억이 나고 성함도 기억이 나요. 하지만 조카에게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거의 태어날 때쯤에 돌아가신 분이라서 기억도 없고 사실은 같은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은 그에게 그분이 너를 얼마나 이뻐하셨는데 드립을 못 쳤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그분이 너를 되게 이뻐하셨을 텐데 까지도 아는데 사실 이제 이성적인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어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그분은 너랑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분은 너를 전혀 모르는데 네가 여기 와서 웬 고생이냐 그래서 통성명이라도 하렴 성은 같단다 I am ground 증조할 아버지 땅에 묻히셨으니 I am ground 야 진짜 이거는 패드립이다 아무튼 설날에 어울리는 주제예요. 땅에 묻혀계신 망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썼던 문장이 이겁니다. 너의 뿌리다. 그러면 조카는 이렇게 말하죠. 아까 유엠씨가 한 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식물이냐 반문해야죠. I am ground 저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의주 근처의 피현이라는 동네 출신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이분이 됩니다. 거기서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온 겁니다. 근처의 다른 동네와 달리 피현은 자랑할 산물이 거의 없는 깡촌입니다. 최근에 땅콩이 북한에서는 2위 산출을 자랑한다 하는데 피현군에는 광산도 없고요. 57%가 산림이고 대부분은 피나무입니다. 그래서 지명이 피현이지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생전에 가끔 말씀하시던 추억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낙이 타고 결혼하려고 신랑에게 갔는데 그 시절은 결혼하는 날 신랑을 처음 보죠. 점점 나무가 많아지고 으슥해지더라. 어떻게 시집을 가도 이런 동네로 가나 한스러워서 울었다. 17세의 그녀가. 이 피현은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정말로 조금만 가면 압록강 하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피현이 있는 곳이 평안북도잖아요. 서북지방입니다. 서북지방에 홍시 하면 그 내력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독립군 아니면 홍경래. 이제 저희 할아버지에서 떠납니다. 일체 시대가 시작됐을 때요. 홍시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문이 남양홍시와 풍산홍시거든요. 세도가였죠. 둘 다. 이런 문중들이 둘부리로 나뉩니다. 기존의 조선 및 대한제국 정부에 고관대작을 많이 진출시키고 풍산홍시 경우에는 왕가에도 시집을 많이 보냈던 가문입니다. 즉 외척이고 고위관료고 물론 이런 가문들은 안동김씨나 풍양조씨에 비하면 콩라인이었죠. 이 남양홍시 풍산홍시와 같은 문중들이 둘로 나뉩니다. 정부에서 받은 은혜가 많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녹을 받아 먹었다. 따라서 그 정부를 되살리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자. 이런 파가 있고요. 다른 파는 우리는 정부에 충성하고 정부를 조종해온 집안이다. 근데 정부가 바뀌었다. 새 정부를 대상으로 같은 일을 하자. 우리가 저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일부니까 정부가 바뀌었네? 그럼 우리도 다시 정부의 일부가 되어야지. 그냥 뭐 둘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군요. 네. 이 두 부류는 갈라지고요. 갈라졌다는 거는 문중 내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독립운동파를 선택한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만주 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피현은 만주의 바로 남쪽이죠. 강만 건너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립운동가가 된 홍씨들은 현재 독립운동 역사에서 큰 피규어로 남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전 왕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먼 훗날에 후손이 그렇게 되듯 콩라인에 매우 익숙한 성씨들입니다. 뭐야 그게. 아 그러네요. 네.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홍진호였구나라는 걸 지금 생각해냈어요. 콩이 아니야. 남양 콩씨가 아니라고. 남양 콩씨가 아니라고. 홍범도 장군은 이부류가 아닙니다. 홍범도는 머슴 출신이고요. 그리고 평양 혹은 평안북도 자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자랐고요. 따라서 조선마을 홍경래의 날이 일어났을 때 서북지방에 살던 콩씨들 중 누군가의 후손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남양홍씨는 맞는데 독립운동하겠다고 올라간 북상한 파가 아니라는 거죠. 즉 정리하면요. 우리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건 저와 제 조카입니다. 저와 제 조카의 조상은 독립군 콩라인이 아니면 반란군 반기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아 농민운동계예요. 홍경래가 과연 농민운동이었는가 중인에 가까웠잖아요. 자 그러면 그의 증조부 저의 조부가 피형같은 깡촌에 살고 있었던 것이 대충 이해가 됩니다. 아마 19세기의 제 조상들 중엔 분명 높은 확률로 만주 개장수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하나 이상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을 치렀거나 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피어내서 다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거기 숨어있었거나 거기로 밀려났거나 그런데 독립군에서도 이름을 남기지 못했고 반란군에서도 이름을 남기지 못했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중 하나는 홍시였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상한 놈이었을 것 같다. 제일 연기 잘하는데 이렇게 뿌리를 찾아서 그나마 추측이 가능한 부개트리를 타고 좀 더 옛날로 가보겠습니다. 부개트리를 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측이 되니까 족보가 있으니까요. 네. 족보는 정말 사료가 아닙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네. 위저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니까요. 그럼요. 하지만 일단 이걸 어느 정도는 믿는 상태로 더 옛날로 가보겠습니다. 남양홍시의 경우에는 당홍파 토홍파가 아닌데 저는 당홍파입니다. 당홍파가 토홍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예요? 당홍이 먼저 생겨난 한국의 홍시입니다. 아 당나라에서 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아 무슨 파였지? 그런 것도 알아요? 저는 전혀 몰라요. 이게 개와는 달라요. 무슨 문전공파 이런 것과는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남양홍시의 경우에는 당홍과 토홍이 서로 시조가 다른데 같은 집안이라고 그냥 퉁쳐요. 고구려 때 홍천하 이름도 못했어요. 천하예요. 홍천하라는 당나라 학사가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왜 이주해 왔을까요? 고구려의 보좌왕이었나가 당나라에 요청을 했대요. 그러자 당태종은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당태종은 왜 홍천하를 보내버렸을까요? 다른 나라로 이유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남양홍시는 중국에서도 중앙이나 지방에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주변에서 콩라인으로 있었던 문중입니다. 왕조가 바뀐다던가 지방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군웅할거가 되어도 열심히 잘 살아남았던 존버 기록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저 항상 보면 분명히 여기 어디에 있는 속해 있었을 그러다가 이 가문이 줄타기를 좀 잘못하는 바람에 쫓겨나서 만주와 한반도 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일단 추측이 현재 하고 있는 추측들입니다. 줄타기가 제주인 사람이 망할 때는 줄타기가 잘 안됐을 때죠. 네. 그래서 태종이 홍천하와 그 가솔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래서 고구려가 학사 좀 보내달라니까 너 가 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홍시들은 어떻게 권력의 옆에 있을 수 있었는가 당나라에서 넘어온 홍천하가 남의 홍시의 시조가 되는데요. 이 사람은 연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또 고구려에서 쫓겨나서 신라로 갑니다. 그리고 현재의 화성의 영지를 받아서 당성백 백이라는 백작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당성백이라는 자기를 받고 화성에서 살아요. 화성의 일부가 남양인데요. 그 남양의 옛날 지명이 당성입니다. 당나라의 성적 당나라 동네 라는 얘기죠. 한 2,300년 뒤에 이제 토홍기라는 또 다른 일파가 등장하는데 대충 정황으로 봐서 같은 집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당홍기는 중간에 고려 계곡공신 홍유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가 봐서 이 남양홍시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권력의 옆에 있을 수 있었을까 무력 때문이란 말이 있고요. 돈 때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타려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죠. 중국 동부 특히 남동지방에 어르신들 중에 홍이라는 성에 대해 얽혀있는 신뢰하기 힘든 전설을 말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전설도 있어요? 네. 이 외에 전설은 다 있죠. 네. 저는 잉어를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잉어였어요? 네. 파파루씨는 잉어가 테러를 확보해줘서 잉어를 먹으면 안 돼요. 그 고대 중국에서 중부와 남부는 굉장히 광대한 정글과 습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초나라는 사실상 숲과 정글로 뒤덮여 있던 나라였죠. 그래서 수시로 강이나 바다에서 들어찬 물로 홍수가 나곤 했습니다. 음. 그래서 습지가 조성된 거기도 하고요. 초나라 땅 당시 남부는 정글도 있었고 그리고 뭐냐 주로 습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의 고대 전설에 다 치수를 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삼국지에서 게임을 해보시면 치수 사업이 중요한 내정 커맨드죠. 자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들어와 약탈을 해가던 씨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홍씨입니다. 오 그래요? 그게 전설이래요. 뭐 그래요 하면 안 돼요.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몰라요. 루피? 홍은 넓을 홍이고요. 우리는 이 글자를 보통 옛날부터 홍키 디 루피 홍가홍가 하긴 해요. 홍수라는 단어에 쓰지 않습니까? 넓은 물 네. 이 전설에 따르면 홍씨는 원래 해적 아니면 수적이었습니다. 아 조상이 홍수예요? 왠지 그 이 해적 수적 오늘 다 틀려버리자 그냥 해적 수적 할 때 그때 분명히 이름이 홍수인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쟤 이름이 홍수야. 별명이 아니야. 쟤가 왔다. 근데 잘 보면요. 이 홍씨 해적들은 보면 강과 바다를 일부를 점령하고 해적 수체나 뭐 섬을 점령해서 그건 우리가 원피스에서 보는 세계관이죠. 당당하게 도적질하는 그런 류의 도적이 아니라 여기는 빅맘의 영역이다. 홍수 때만 치고 빠지는 비겁한 도적입니다. 그건 실제로 많은 해적이 그랬죠. 그렇죠. 근데 뭐 근거지가 있다가는 한 게 아니라 네. 중국 대륙의 치수 작업이 좀 지속이 돼서 정글과 습지가 거의 사라지니까 몇 세대의 강도질로 쌓은 무력 혹은 돈을 통해 지방정기부터 진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 전설에 의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제 조상은 비겁한 도적입니다. 음. 네. 이게 그 우리 미국사 얘기할 때도 많이 듣잖아요. 이 도적들이 나중에 네. 정치인이 되고 갱들이 나중에 훌륭한 지방정치인이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 홍수설 이건 일단 전설입니다. 그럼 문헌을 들여다봅시다. 그럽시다. 중국에는 백가성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몇천개에 달하는 성씨의 기원을 설명한 책입니다. 이런 성씨가 있고 그 성씨의 기원은 이렇다고 한다. 네. 라는 것을 기록한 체록담이죠. 이 체록담을 잠시 신뢰해봅시다. 잠깐만 신뢰해봅시다. 잠깐만. 왜냐하면 백가성도 그렇게 신뢰받는 문헌은 아니에요. 자 백가성이 따르면 홍씨는요. 동부의 습지가 아니라 서쪽 둔황 출신입니다. 점점 더 멀어지네요. 이번에는 사막급 트멀입니다. 이 둔황에는요. 형벌을 담당하는 공공씨라는 씨족이 있었는데 야 공무원인데 공공씨야. 와 진짜. 네. 그 공짜예요. 교도관 집안인데 공공씨야. 무슨 일인지 공공씨의 후예 한 명이 원수를 져서 중원으로 도망쳐옵니다. 아 민간인을 잡아들였던지. 무슨 원수가 어쩌다가 원수가 진 걸까요? 죄인을 직접 데리고 온 현령이 범인인 줄 알고 잡아 넣었던지. 아니요. 감옥을 하나 민영화를 했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공공씨로서 민영화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걸 거예요. 누굴 잘못 사용했다든지 뇌물을 들켰다든지 형벌을 너무 가혹하게 줬다든지 해서 원수가 졌겠죠. 그런데 추적자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적자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야죠. 공짜 옆에 물수변을 붙여서 홍씨가 되었다. 이것이 백가성의 설명입니다. 그 책 정말 못 믿겠네요. 그러게요. 막 갖다 붙였다는 심증이 강합니다. 그러면 홍홍씨가 되어주지 않나요? 홍홍진호 멋진데. 홍홍씨. 홍홍진호. XSFM입니다. 엄청 다양한 PC 부품 AS 업체도 엄청 많고 AS 업체에 가셔도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컴스테이션 견적을 이용해 보십시오. 수만 건에 이르는 고객응대 노하우로 당신의 필요와 생산업체의 서비스를 정확히 연결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국내산 말고기의 맛과 영향이 그대로 담긴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페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페밀리를 주세요 주말에 와인파티 할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튀기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볶지 않았다. 얼리지 않았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자, 앞선 해적전설을 홍수설을 백가성의 설명만큼이나 믿어보면요. 남양홍씨라는 가문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둔항에서 일단 뭔가를 잘못해서 도망을 치고 동부습지에서는 수적을 하다가 그걸 자산으로 지방정계와 중앙정계 끝머리에 붙어있다가 권력교책이나 그런 때 균형잡기를 좀 잘못하는 바람에 도망을 쳐서 나중에는 고려건국에도 공을 세우고 조선에선 세도가도 좀 하고 반란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권력 근처에 있다가 독립군 반개 독립군 반개 혹은 만주 개장수가 돼서 현대에는 임요한에게 사면벙을 당한 겁니다. 먼 길을 왔네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신뢰할 만한 그건 아닌 거죠? 그냥 본인이 찾아본 자료일 뿐이지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스토리죠. 문중에서 항의를 하면 뭐라고 말할 책정이냐. 이게 우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이 중간에 통운기가 갈라져 나왔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런 전설이 있고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럼 다 모아보면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만약에 백가성이 중국이 아니라 어디 뉴 게티스버그에서 찾아낸 책이라면 홍씨의 기원은 로스트 템플 태초에 임씨가 있었느니 재밌네요. 설에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백가성을 찾아서 우리 성씨들은 뭘 했나 그러게요. 전혀 좋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백해무익할 것까지는 아니다. 잠깐 재미있을 순이다. 재미는 있겠네요. 이상의 스토리에서 워싱턴 DC에 사는 포코 플레이어 미스터 홍 즉 제 조카에게 가장 유의미한 이야기는 사면봉뿐입니다. 벙커는 지을 줄 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독립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교도소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 조선의 반란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중인으로서 농민봉기를 일으킬 일도 없고 피현에 갈 일도 없습니다. 습지에 홍수가 나면 약탈하러 갈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집에 갔는데 습지야. 이사가면 되죠. 이 친구는 벙커를 잘 짓고요. 그걸로 저를 능욕했고요. 그리고 그 홍진호와 옐로우 박서와 내가 같은 가문이라는 드립을 할 수 있죠. 옐로우 박서는 뭐예요? 슬레이어즈 박서랑 옐로우요. 더 옐로우와 네. 즉 프로포코 플레이어 미스터 홍의 막내 삼촌인 저 서울에 살다 남양주로 이사한 어떤 홍씨에게도 딱히 유의미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 할아버지가 피현에 사셨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피현에는 지금도 그 둘째 고모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50대 사촌 한 분 이제 60대 되셨나? 그분은 조선노동당 소속이세요. 네. 거기서 정당활동하시면 그 당이시겠죠. 출세했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까지 저는 뿌리를 찾아본 겁니다. 저와 제 조카의 뿌리를 찾아봤습니다. 제 조상들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근데 해적이란 건 멋있네요. 마약의 제가 목의 조상들도 이런 식으로 추적해볼 수 있어서 찾아봤으면 비슷하게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는 영동지방의 목수였거든요. 찾아볼 수만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외할머니 어디 출신이신가 쭉 찾아가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엄청나게 찬란했겠죠. 이만큼이나. 그리고 우리 애들 저 말고 다른 분들의 조상들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신화를 종교로 믿어도 김밥이 일본에서 유래했다며 싫어해도 햄버거가 유키와 친척관계니까 다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해도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건 환파죠. 공방 때 했던 얘기를 참고하십시오. 누군지 모르는 조상을 공경하라고 해도 존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과대평가한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죠. 우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설을 맞아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뿌리는 중요하지만 종종 과대평가된다. 공개방송에서 제가 강조했던 말입니다. 이번 설에도 강조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그래서 대기실에서 봉태규 씨랑 둘이서 서로의 조상 얘기하고 있었어요. 봉태규 씨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김민아 아저씨가 자신과 상관없는 집안 사람들을 떠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진만 한 장 부탁하고 내가 있으면 불편하시겠지 어찌빨이 도망갔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너를 원했을 거야. 그 네. 아니 왜 가족이 있어서 싫은 사람들도 있고 저도 가끔은 가족이 싫습니다만 네. 가족은 가족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게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패밀리는 뭐 좋은 걸 수 있어. 네. 근데 패밀리하고 패밀리 트리는 완전 다른 얘기다. 네. 요것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한겨레의 자매지인 사이언스온이라는 곳에 과학만평 네컷 만화가 있는데 그중에 이 아주대학교 의대 정민석 교수라는 분이 쓰는 꽉선생의 일기라는 네컷 만화가 있어요. 여기 235편이 제목이 김유신의 50대 손이에요.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죠. 오늘은 족보를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갓은 열선비가 하나 있어요. 말을 합니다. 저는 김유신의 50대 손입니다. 내 몸에 김유신의 피 괄호 열고 유전자 괄호 닫고 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말해요. 50대 손이면 김유신의 유전자를 2의 50승분의 1만큼 갖고 있다. 동성동본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쳤을 때 그렇다. 김유신의 유전자가 없다고 봐야 한다. 나는 김씨가 아니라서 역대 할머니 중에 김유신의 후손이 몇 명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김유신의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설명이 있는데요. 지구의 사람 수가 50억 명이라고 쳤을 때 20만 개가 넘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수이다. 2의 50승이 평행 우주 19만 9,999개를 더해야 김유신의 50대 손이 얼마나 뜻없는지 보여주는 숫자이다. 김유신의 50대 손이 이런 유전자보다 집안 가풍을 뜻하는 것이지만 나는 지나치게 혈통을 따지는 것이 싫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설에 설에도 죽은 풀도 치우고 이런 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가서 그럴 때 거기서 굳이 막 침을 뱉고 불을 지르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오줌을 싸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습관처럼 이어진 어떤 것들은 하시는데 대신 한 번도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 페미니트리의 하찮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매우 매우 드립니다. 아 여기까지가 이 설마지 덕질인의 쓸모없는 지식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지식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다. 뭔 소리야 팩트인지 확인할 수 없는 얘기가 99%구만. 구애미입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액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2019년 1월의 마지막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26일 2년 전 오늘입니다. 그렇군요. 황창교 KT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이제 몰락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임을 도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26일이면 뉴스고 뭐고 난리 났을 때였어요. 네. KT CEO 추천위는 황창교 회장의 15년 16년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선 경영성과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되게 진심을 담은 칭찬인게요. 이렇게까지 직원을 많이 자르다니. 네. 대단하군. 아무도 못하는 걸 네가 해냈어. 네. 어프리시에이션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차은택의 추천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것과 최순실 소유의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CEO 연임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KT에서는 경영 성과가 좋으니까 어쨌든 그냥 하게 됐다고 기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박근혜 최순실 정농단 특조 할 때 그때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도 타겟팅을 분명히 했었어야 됐는데 네. 놓친 한 꾸러미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사람이. 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재밌어요. 이건 게다가 지식도 있어요. 뭐? 1839년 존 오거스트 스토라는 사람이 스위스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합니다. 써터 하죠. 써터. 써터. 수터 하니까 피자 같잖아요. 알겠습니다. 면 같고. 존 오거스트 서터라는 양반은 원래 이 당시에는 원래 양반이에요. 네. 양반이에요. 이 당시에는 멕시코 영토였어요. 멕시코 영토였던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 지사에게 직접 지금의 세카라멘토 지역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주도죠. 미국이죠.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그리고 여기에 요새를 세운 다음에 여기에 원주민이 워낙 많았어요. 약 3만 명가량의 원주민이 있었는데 원주민과 유럽인 등을 두루 고용하여서 농업의 낙원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농장 만들 땅은 너무너무 많고 날씨도 너무너무 좋은데 인력은 태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유럽인은 무슨 귀족이던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그냥 쫓겨나 쫓겨나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얘기해보니까 좋은 사람이거든요. 원주민들도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1847년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텍사스 콜로라도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민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전체의 면적을 멕시코로부터 양도받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시절의 서부사람들은 주로 국적이 두 개죠. 네. 멕시코인 이기도 하고 미국인 이기도 하고 그러나 1848년 1월 24일 그의 고용인이었던 제임스 윌리엄 마샬이라는 목수가 강에서 사금을 발견합니다. 네. 골드러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지요. 이것이 캘리포니아 뿌리입니다. 네. 서터라는 양반은 자기 땅에서 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꿈꾸고 있던 것은 농업 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금을 캘 것인가 농업 낙원을 완성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금이 발견된 것을 비밀에 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책이나 이런 데를 뒤져보면 본인이 다 먹고 것 같다. 안 그래도 여기는 전쟁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몇 개월 전에 멕시코 땅이었다가 지금 다시 미국 땅으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소유권은 멕시코 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지역의 상인신문의 사주였던 사무엘 브래넌이라는 양반이 이 양반은 사무엘 브래넌이라는 중인이 상인이니까요. 금 채굴 기구 가게를 급하게 차려요. 그런 다음에 금이 나왔다는 소문을 동네방네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전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즉 캘리포니아 골드로시를 온세상에 알린 인물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최초의 큰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을 땐 또 되게 가난했다고 해요. 김민하저씨가 당시에는 법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터의 땅에서 금이 나왔지만 전세계에서 몰린 사람들은 남의 땅에 들어가서 마구마구 땅을 파헤쳤습니다. 금을 캐겠다고요? 서터는 금도 잃고 농업 나감도 잃은 채로 거지가 되었고 연방대법원에서는 서터가 멕시코로부터 받은 소유권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남가주 지역에 사는 분들은 어 그래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지나고 이러다 보면 왜 이렇게 서터라는 이름의 동네가 많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온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일부의 자기의 이름을 죽어서 남깁니다. 서터 이름 붙은 거리가 세크라멘토에 많고 LA에 많고 샌프란시스코에 많고 아카풀코에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그리고 스포츠를 좀 보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의 프로팀들 유니폼은 노란색이 꽤 많습니다. 다른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붙어있어도 노란색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노란색이라고 안하고 골드라고 부르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죠. 1848년에 금이 발견이 됐고 1849년에 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포티나이너스라고 부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미식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벌이가 좋습니다. 대신 포티나이너스들은 거지가 됐는데 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러 온 사람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장사하러 온 사람 중에는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물이나 텐트 등을 팔던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서 직물이나 텐트 같은 걸 팔다가 1871년에 청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바이스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사람 조상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포티나이너스라는 이 단어가 미식축구가 가지고 있는 로망 서사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네요. 굶어 죽을 위기를 동부에서 피해서 가난과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걸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미식축구는 영토 개척의 스포츠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오다가 이 포티나이너들은 그렇고요.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샌프라멘토라는 지명도 서터라는 양반의 아들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양반은 서터라는 양반도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상관없는 얘기이긴 한데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설을 맞이해서 가주 이야기를 한 번 해봤고요. 저희가 가끔씩 가주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고 살짝 얘기는 했을걸? 아닌가? 그거 그랬나? 지금 홍혁이 여기서 찬 거라나? 아니요. 준비 중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000년 1월 22일 새벽 1시 반 프로야구 선수들이 63빌딩에 모여서 선수협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프로야구 선수협에 대한 이야기는 8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팬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구를 모르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당시에 해태로 트레이드되었던 양준혁 선수를 필두로 선수협을 만들겠다고 모였는데 처음에 이 선수협을 만들겠다고 하자 참가하겠다고 서명한 선수는 39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63빌딩에 모인 선수는 100명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기록들은 이게 또 특히나 미디어의 관심이 모이는 프로야구니까 너무 많은데 뒤져보면 정말 뻔한 노조탄압 스토리입니다. 그냥 분위기 안 좋게 만들고 일부러 다른 일에 행사 만들어서 혹은 다른 일 만들어서 돌려버리고 사실 노동자에 따라 입장이 다른데 특히나 체육노동자들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얘기가 좀 다른 게 이 양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재사회화의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마음먹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390명 선이면 거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 사실. 그렇죠. 근데도 이거밖에 안 모이게 만들었을 때 그때 구단들이 무슨 짓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수들을 전지훈련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가고 100명이 100명이 남았는데 100명이 남았는데 100명도 서로 총회장에 일바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눈치 싸움을 하다가 진짜 싸움까지 합니다. 그리고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파행이 이어졌던 이유는 88년도에 이미 선수협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너무 처참하게 짓눌렀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죠. 결국 파행 끝에 75명의 선수가 창립총회를 열었고 이 창립총회가 새벽에 이루어졌죠. 새벽 1시 반이니까 이로부터 10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날 아침 KBO에서는 언론에 당당하게 75명의 선수가 없어도 시즌을 할 수 있다면서 이 75명 전원을 자유계약선수로 방출합니다. 제가 방금 스포츠 노동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 법적으로는 여기에다 대고 지금 노동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요. 자유계약선수로 방출했다는 거는 그냥 회사 용어로 얘기하면 해고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법적인 용어로 해고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근데 이 75명을 자유계약선수로 방출을 했잖아요. 여기 SK와이번스가 슬슬 접근을 하니까 이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기업이 무서운 건 기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 KBO의 박용호 총재는 선수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프로야구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미디어나 KBO는 선수협에 노조 딱지를 붙이고 배우 세력이 있다는 서투른 여론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슬픈 게 선수협 측에서는 또 우린 절대 노조가 아니라고 반응을 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반응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실제로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막상 닥쳐보니 안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통하고 그때도 통하는 레토릭을 언론이 계속 부립니다. 저희들 돈 많이 받잖아. 그렇죠. 그때 양준혁 선수가 한 말이었나요? 억대 연봉 받으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양준혁 선수였나 강병규 선수가 그 질문 백번도 더 받겠네 라고 한 다음에 돈 많이 받으면 우리가 나서야지 1년에 천만원 받으면서 공신해들이 나서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답변한 게 아직까지 남아있죠. 지금도요 이군 선수까지 다 합해서 프로야구 구단이 거느리고 있는 선수의 규모들 중에서요 한국인 GDP로 계산해봤을 때 평균급여 못 받는 사람이 60% 70% 이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상일 겁니다. 그 와중에 또 백분토론도 열났거든요. 이 선수협에 대해서 백분토론에 나온 KBO 사무총장은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이 토론회에 나왔던 강병규 선수를 띄워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네 강병규 씨는 이때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예능에 탁월한 사람이라 말로 한 번 밀리면 끝도 없었을 거예요. 네 이거를 제가 누가 전부 다 타이핑을 해놨더라고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영부영하다가 시즌이 시작되고 이 시즌이 끝난 11월에 다시 선수협 결성이 추진이 되었고 이때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KBO는 창립을 추진했던 선수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네. 참 되게 재밌는 측면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서 되게 재밌는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야구팬들이 KBO를 놀리고 있는 사실상 기업 총수들의 펫스포츠다 라고 놀리고 있는 데에 가장 큰 확신을 심어주는 사건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폐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계약 선수들을 막방 막방출했다는 거는 프로세계에서 어떻게 그래요. 유럽이나 미국의 프로스포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사건이 너무 많이 국민들에게 각인됐기 때문에 최동원 선생이 그냥 스포츠의 레전드가 아니라 뭔가 시대의 위인으로 연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손해를 많이 봤던 대표적인 올드팬들이 기억하고 있는 인물들 김용철 감독 김시진 경기감독관 장효조 감독 이런 인물들은 아무리 고쳐 생각해봐도 팀에서 없어지면 절대 안 되는 양중혁 해설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이유 없는 트레이드를 당합니다. 에이스를 내보낸 거예요. 지금 누가 키오미오로즈에서 노조 결성한다고 했다고 박병호 선수를 트레이드한다. 난리가 나죠. 지금은. 네. 그럼 고척돔이 불타 없어질 겁니다. 고척돔은 지붕도 있거든요. 다른 더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을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즐겨보는 WWE가 선수를 선수라고 안 부릅니다. 애틀릿이라고 안 합니다. 운동선수라고 안 해요. 슈퍼스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스스로 칭하기를 스포츠라고 안 하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릅니다. 왠지 아세요? 덕질이는? 각본이 있으니까? 각본은 피겨스케이팅에도 있고 마루에도 있고 네. 다 있어요. 여긴 왜 그렇게 불러요? 다 운동선수인데.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수 의료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UFC가 아직도 100% 선수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됐나요?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UFC의 사장은 UFC의 현 경영진은 그래도 최대한 전향적으로 선수들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료보험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격투기 스포츠들 가운데서는. 그런데 WWE는 욕먹을 계기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정주의적으로 정말 많이 다친 사람 있거나 예전에 충신이었던 선수들 중에서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의료보험 시설에도 넣어주고 치료 따로 해줄까 보편적인 선수의 의료보험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UFC가 욕을 많이 먹었을 때 UFC의 훌륭한 귀감이 되었죠. WWE는 그 돈을 아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업체에게 선수가 한 번 금지약물 과다사용 및 살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배우자와 자식을 죽이고 권총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겪은 뒤에 WWE 측에 의료보험이나 선수들의 케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자 WWE는 그럼 의료보험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선수 빼고 모든 직원 의료보험을 들어줍니다. 진짜요? 선수에 대한 초호는 아직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 돈 쓰긴 아무튼 싫다는 거예요. 스포츠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선수협은 왜 이름이 선수협이냐? 선수노조가 아닙니다. 선수노조면 각 팀이 다르고 업체가 다르니까 선수노조 연맹이 돼야 돼요. 근데 선수협회입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즉 자영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지훈련가는 1, 2월에는 급여를 안 줍니다. 12월, 1월 구단마다 다른데 그래서 10개월 월급을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자영업자예요. 노조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계약 그리고 계약 해지 관련된 일 계약 해지 관련된 일 스포츠에는 뭐가 있죠? 트레이드 드래프트 방출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성질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는 권한이 없습니다. 선수협은 권한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처음에 미국 프로스포츠가 두 개의 다리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 하나는 선수협이고 선수협은 파업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또 하나는 그 얍삽한 에이전트들입니다. 에이전트들이 처음부터 이런 노동권을 말살당하지 않을 조항들을 엄청나게 집어넣었습니다. 선수 계약 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데 한국은 이걸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80년대 90년대에 언론들이 아까 박영호 총재 얘기 나왔죠. 이 사람 두산그룹 회장이었죠. 현대도 그 노조 잘 된 노조 성공 사례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도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얘기 했겠죠. 원천 차단했단 말이에요. 여긴 자기들 패시니까 그리고 그때 회장님 딸랑딸랑 하면서 기사를 현수협에다가 나쁘게 써주던 그 언론사들 그들 덕분에 아직도 선수협은 존재는 하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조직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협회나 노조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게 힘을 원천 차단당하죠. 그럼 그 뒤에 꾸준히 비난하기 좋아요. 너네가 나서줘야지 이게 뭐냐 나선수가 없게 됐대니까 예전에 니네 선배들이 기사 이렇게 써가지고 이 새끼들아 이 문제도 저의 영감을 융털을 자극하네요. 나중에 한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걸 한참 봤어요. 잘 몰랐던 사람이다 보니까 역사를 88년부터 쭉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한국 노동운동사의 피커소 시추에이션들을 짧게 추격해놓은 이야기입니다. 프로야구 선수협 파동 시리즈 궁금하신 분들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십시오. 네 뉴스사칼부가 저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XSFM에서 전용특가를 확인하세요. 레노버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네 302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역사상 한 달에 방송을 제일 조그만 달이었습니다. 네 뭐 한계없이 지나갔군요. 근데 또 한계없으니까 저는 또 기왕 놀던 거 난 좀 이번에는 섭외도 좀 드라고 놀자 그랬더니 사상 덕지진이 가장 많이 나온 달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섭외를 안 하고 놓은 게 아니고 공개방송에 모든 공력을 쏟은 다음에 다시 섭외를 하려면 그 섭외인력은 다음 달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죠. 네 그 공백을 제가 매우 단위요. 2, 3월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주시고요. 그전에는 뭐가 있죠? 네 설이 있죠. 네 기사 읽기 놀이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 읽기 놀이의 제보를 부탁드렸는데요. 쓸모있는 제보가 안 옵니다. 방송의 컨셉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보내주신 기사들은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AS거리가 있잖아요. 아 뭐 그렇구나.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AS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바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경영지원실에서 연구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저번에 클린아이 잡플러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 공공기관의 채용정보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아무도 안 보는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자발리오라는 홈페이지가 2011년부터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공기관에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적시에 올리지 않으면 경영평가 점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채용담당자들이 항상 정보제공에 신경을 수수밖에 없고 이 양질의 공공기관 채용정보가 잡알리오에 오래전부터 올라오고 있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 잡알리오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출자 및 출연기관 정보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가 올라오는 곳이 바로 클린아이 잡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잡알리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보사나 공공기관에 채용정보가 올라오는 거고요. 네 잡플러스 클린아이 잡플러스에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가 올라오는 거고 네 제가 뒤져보니까 나라일터라는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나라장터하고 비슷한 쌍둥이 홈페이지 같은데 여기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가 올라오고 특히 나라일터에는 경력직 공무원들을 위한 채용정보도 올라오는 등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맹사업법의 개정안 이야기요. 네 제보가 어떤 한 분한테서 들어왔는데 현재 모 편의점 가맹업의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아직 계약서에 넣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넣지 않아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 보상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게 참 실제 생활로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버전의 가맹사업법을 둘러봤는데요. 35조 과징금 부분에 해당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남죠. 이후에 계약서는 넣어야 될 텐데 이전 계약서에도 넣어야 하느냐. 소급이 어렵겠죠. 소급이 되느냐. 그것은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다만 소급이 안 된다면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들어가겠죠. 네.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저희가 레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JTBC 뉴스를 보니까 차 살아가서 레몬법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안 판다. 그리고 레몬법 얘기할 거면 차 안 판다. 그래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JTBC에서 국토교통부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개인과 개인 간의 계획에 정부가 끼어들기가 힘들다. 이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확실히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반성을 했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게 되는 게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공무원이 착착착착착 준비됐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심지어 우리 김민하 씨 맨날 얘기하죠. 법이 시행령이 떴고 혹은 법이 다 시행됐어. 효력을 발휘해. 그런데 관료들이 안 한다. 법 다시 바뀌게 할 거야. 안 해 안 해. 잡지 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편의점 가맹업의 가맹회사에 계시다는 이분은 연초에 본인이 직접 공정위에 문의하고 관련 법도 검토해 봤는데 아마 이분도 35조 과징금 부분을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음을 확인했다. 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또 아마 어떤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부분은 유권 해석이 필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쟁점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입법부와 청와대가 약하다는 걸 국민들이 일반 정서에 아직들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아니 얘네들이 한다고 우리가 뭐라 그래서 얘네들이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안 해? 그렇죠. 공무원이 벌을 안 줘? 그런 상황들은 생각보다 꽤 많죠. 그리고 나이스에서 이전에 일을 하신 적이 있던 분께서요. 신용평가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환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정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7등급 대출 불가능자가 대출 가능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회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6등급 대출 가능자가 대출 불가능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예전에 연말에 잠깐 뉴스가 뜬 적이 있었죠. 예전보다 비금융 정보 무슨 책을 얼마나 읽느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리스 비용 납부 전반적으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세밀한 수집이 더 많이 가능해진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바뀐 제도를 설명해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오만 분야를 저희가 아마처로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다루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의 제보가 진짜로 큰 도움이 되네요. 저희가 얼마나 얕고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지 늘 깨달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02회를 죄송한 마음으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특히나 오늘은 지식도 아닌 것을 오랫동안 떠들었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열심히 핑계를 댔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류몬스 탈출을 뵙겠습니다. 설 코너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